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길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늘 내용들이 조금 대장동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걸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뭐 권력의 끈이 떨어지고 나면 다 각자 살 길을 찾지 않습니까 김용은 뭐 끝까지 나는 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진상 씨 김용 씨 김만배는 뭐 입을 열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열었으면 벌써 열었을 텐데 법정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참 재미있기도 하고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김용은 절대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유동규가 여러분들 하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네 돈 받고 내하고 맞담배 피웠잖아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급 행사합의 23부 4차 공판에서 유동규 씨가 나와가지고 그런 김용 씨 변호인 척하고도 여러분들 설전을 벌리고 또 당사자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도 이런 설전을 벌리는 내용이 좀 흥미롭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유동규 씨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아주 극심한 그런 배신감 형제처럼 생각했는데 어떻게 죄를 나 함께 다 덮어 씌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구속감이 된다는 그런 행위를 하도록 유도를 했다고 그렇게 유동규 씨가 판단한 겁니다. 그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본래 생기기로 이기적인 존재니까 이렇게 막판이 되게 되면 본인이 살기 위해 상대방을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묻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진술이 바뀐 이유가 가짜 변호사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김용시 측 변호인 측에서 가짜 변호사뿐만 아니고 여러 사유가 누적이 돼가지고 내가 완전히 사실과 진실을 검찰에 다 털어놓기로 결정했다. 김용과 정진상이 후속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왜 시켰는지 수천번을 대내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김용과 정진상이 법률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김용과 정진상이 제가 볼 때는 법률과의 조언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영장이 발급되고 여러분들 경찰이 여러분들 덮쳤을 때 핸드폰을 버리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정거인멸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속 사유에 해당되는데 유동규 씨는 그 행위를 김용과 정진상이 사주했다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 사유에 행동하는 행동을 왜 나 함께 시켰는지 수천번을 대내었다.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배신감을 느낀 겁니다. 그냥 덫에 빠지도록 만든 겁니다. 사회생활을 하면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헌하진 않지만 어떤 사람이 뭘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동규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질이 낮거나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나중에 이용당했다고 느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그냥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했다고 보는 겁니다.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도록 왜 시켰는지 수천번 대내었다. 감옥에서 여러분 그렇게 나온 겁니다. 휴대전화를 버려라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직 정무수정실장의 연락을 받고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은 유동규에게 태백산맥에 들으라 숨어라 이런 내용이 이제 다 검찰의 공소장에 들어있는데 이거를 유동규 씨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대장동 비리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유동규가 덮어 쏘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김용과 정진상이 짠 계략이자 작전이다 그렇게 유동규가 뒤늦게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실제 유동규 씨는 체포 이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수감되고 말았다. 이용당했다고 느낀 겁니다. 김용이나 정진상과 같은 사람들은 젊은 날 운동권에 깊숙이 관여되었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용 대상으로 삼겠죠. 그거를 유동규가 깨우친 겁니다. 나는 행적한 이상으로 생각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여러분들 깨우치고 확 돌아버린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또 두 번째 이번에 법정에서 오우간 중에 재미나는 내용이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을 검찰과 김용이 재연하는 과정에서 오우간 이야기입니다. 김용이 당시 돈을 줬다는 장소 인근 경기도청 공사 상태가 어느 정도였느냐 이렇게 변호인이 조언을 했겠죠. 유동규 씨가 답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이어서 펜스가 쳐져 있고 유리창을 깔았던 단계로 기억한다. 김용 씨가 다시 반박합니다. 현장에 직접 가보지 않은 건 아니냐 내 입으로 본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니까 유동규 씨가 은성을 높이면서 네하고 네하고 담배 피웠잖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처 공원에서 함께 네하고 네하고 담배를 피우면 얘기하는 것도 기억이 안 나냐 이 화상화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도 이번 사건을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겁니다. 세상 사례가 뭔지 그래도 성악을 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비교적 사람이 좀 비비 꼬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근처 공원에서 김용이 네하고 네 돈 받고 난 다음에 네하고 맞담배 피웠잖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이익을 위해 가지고 세월이 가면서 친구가 깨지는 경우도 이익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친구를 이익 때문에 이용하거나 그런 경우가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징글징글한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익을 위해 가지고 유동규가 여러분들 핸드폰을 던져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의 구속 사유에 속하도록 그렇게 밀어넣을 수 있고 돈 받아도 얼굴 하나도 변하지 않고 네가 어떻게 내 안께 돈 줬냐 나는 모른다 이렇게 잡아 떼일 수 있는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그날 법정 진술에서 김만배가 약속한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 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진성과 김용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그리고 오전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게 추가 설명을 합니다. 검찰이 428억 원의 원주인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캐묻기 전에 내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화닭질이 나가지고 그 친구들이 내를 뭡니까 나는 행적한 이상을 생각했는데 내를 이용을 해먹었으니까 제가 화닭질이 나가지고 검찰이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기 전에 제가 다 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도리 해야 할 말은 정확하게 하고 내 몫은 벌을 받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몫은 다른 사람이 지라는 겁니다. 감방 나오면서 딱 이야기한 거지 않습니까 뭐 남자답다 이야기죠. 한때 잘못할 수도 있지만 구질구질하지 않게 내가 짊어지야 될 몫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그냥 확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익을 나눌 때는 형님 아우 이렇게 하지만 이익관계가 끊어지고 하면 다 각자 도생이라고 살 길을 찾는데 그때 인간의 진면목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유동규는 그래도 참 사람이 조금 더러운 부분에 손을 대긴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틀어놓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강하게 느꼈으면 오만 것을 다 틀어놓도록 뭐죠 유튜브까지 나가서 틀어놓도록 그렇게 됐을까 다 이제 각자 살 길을 찾는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